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야생하니까 설레는걸? 자 얘들아 들어와 이제! 마인크래프트 오늘 야생할거야 응 들어가는군 응? 아! 응 반가 반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할거다 재밌겠다 재밌겠지? 야 이게 얼마만에 야생이야 야 그런데 오늘 맵 만들자마자 개꿀인데? 바로 앞에 주인마을 있음 야 맵 누가 만들었냐? 바로 털어! 바로 털어! 뭘 털어? 왜 뭐 뭐? 책 털어! 잠깐만 어 이거 봐! 주민이 죽어있어! 어? 찬인해? 헐 뭐임? 어 피가 많아 주변에 야 릴린! 주민이 찬인하게 죽어있어 뭐지? 어 너 이런 방문 처음이야 뭐야 이거? 어? 뭔 소리지? 어 주민 소리 들린다 주민 소리 저기 저기서 주민이 울고 있는데? 저기요! 주민은 엄청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다 하하하 하하하 두렵다 두려워 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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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여기 주민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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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혹시 플레이어인가? 어? 네 맞는데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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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 여민아 너가 먼저 가 무서워 먼저 가주겠어? 가볼까? 너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볼게 나무개기 농사하려고 만든건데 응 내가 먼저 들어가볼게 이모틀 만들지 않나? 먼저 기다리고 있어 가볼게 좀 무서운데? 여민아 조심해 우와 여민아 왜? 오파루파다 귀여워 우와 때려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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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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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그 스티븐가봐 이ے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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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결국 으아 ерг Glaоны 치의쟌 제발.. 스티브씨.. 어! 내 자녀를 죽이 다 먹잖아! 으아악!! 으아악!! 와... 와... 짱 무서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우리는 방금 들어왔는데 뭘 빼앗았다는 거지? 어... 올라가면 안될 수 있던데 으아악 으아악 나 데려갈래 아이져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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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굴에서 나가면은 연마을로 갈 수 있다고 했어 어 레버나 어? 여면은 레버맨게? 이 동굴에 내려가면 돼 연마을로 가자 연마을 올라가면 경찰이 있을거야 뭐라고? 경찰이 있을거라고 야 여기 마인크로드 세상에 경찰이 어딨어 바보야 벌써 한사람 잡아먹었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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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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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? 진짜 소리 너무 무서워 여만아 저거 뭐지? 내 좋은 방법이야 알아 뭔데? ESC를 누르고 아래에 있는 연결 끊기를 누르던 거야 안돼! 스티브 씨가 불쌍하지도 않니? 스티브 씨! 저건 AI일 뿐이야 여만아! 야 너 F야? 나 T야! 진짜 왜 감수성이... 내 벌에 또 찾았어? 어? 뭐야? 얼른 나가자 으아아악! 잘못됐어요! 잘못됐어요! 일로와! 잘못됐어요! 잘못됐어요! 으아아악! 다 찾았다아! 으악아아어악! 으악아아아어밚nię 근처에서 냄새가 나는데 으아아ied 응? 으아 aqu4 으아이밸2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! 너 왜 저렇게 생겼어? 너 왜 저렇게 생겼어?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? 야 너 뒤질래? 너 일로 안와? 야! 김지아! 조심히 가! 아래 아직 있어 스티브씨가 못 열어! 못 열어! 못 열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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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있다고! 없어! 김지아밖에 없어 왜? 뭐? 김지아밖에 없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암짝이야 잡아주고! 나 못 나가! 나 못 나가! 아니야! 아니야! 진짜 쓰레기들 아냐! 나 삽혔어 왜 그래? 나 일쑤에 가! 아! 내가 또 열쑤에 밟아줘! 여기 문 흘러도 내려갈 수 있어! 여기 문 흘러도 내려갈 수 있어! 진짜? 어떻게 내려가? 어떻게 내려가? 못 내려가? 안 내려가줘! 안 내려가줘! 꼈나 봐! 어! 나 내려가진다! 하다리에 매달리지 말아야지 하다리에 매달리지 말아야지 얘들아? 얘들아?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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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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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라고! 올라가라고! 자나봐 자나봐 뭐야? 아 AI라서 버그 버그 걸렸나봐 여기 꼈네 그치? 근데 두 마리인 것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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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길까지 어? 어라? 으어얡 야 스티브씨가 대신 수를 사용한다! 이리와 이쪽. 이쪽도 길이 있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 야 나 나 너무 미쳐워 난 눈물 나 눈물이 멈추잖아 눈물이 차올라았어 고개 들어 으어.. 어허아허허허하하 나두 가자 찐콘신찐콘신찐콘신찐콘신찐콘신찐콘신대 으아아아아아악 이게 무슨 소리인데 아.. 나 흥분했어 빨개졌다고 쟤 왜 빨개졌어 야 쟤 왜 빨개졌어 야 쟤 왜 빨개졌냐고! 왜 흥분했냐고! 스티브씨 왜 흥분했어요? 너희들을 다 씹어먹을 생각에 스티브는 좋아 너희들을 다 먹어버릴거야 스티브씨가 흥분해버렸어! 문 열어! 문 열어! 여민아! 여민아! 상자 안을 확인해봐 나 확인했어 아니 방금 다시 확인해보라고 스티브씨가 빨개졌어 빨리 상자를 열어봐 내가 엄청난 걸 구해봤으니까 말이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아까부터 아마도 스티브씨가 엉덩이에 쓰라는 소리가 아닐까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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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브씨가 기승충에 감염됐잖아 그래서 저게 방구 소리인거지 난 가지 에휴 포캐 아아 아 어디갔지? 이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냄새가 나는 데 발 pond 입자가 다 보인다 여기 있는데 분명 여기 근처 내가 있는데 어디갔지? 아무짝 아무짝 내 흥분을 멈출 수는 아무짝 아무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 노란대가리 계속 끄러아아아 으어어애 아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아 brew 여기선 냄새가 나는데 말야 아 아 아무도 없네 avait sollicure 아아 아 아앗 앗 앗 앗 앗 진출이 어! 열지마! 너 여는 법 모르는 멍청이잖아! 마인크래프트 주민은 문을 한 번 뽑으란다. 어? 누가 들어갔지? 너구나! 원래 못 나가고 있어. 여매는 혹시 엔더진이 있어? 그럼 있지. 역시 여맨이야! 그래, 그래, 그래. 대박이다! 야호! 내가 어떻게 할 거야. 스티브씨 지금 완전 빨개졌어. 스티브씨 내가 봤을 땐 예방접종을 안 맞아서 그래. 나 여기를 끊게 할래! 나 여기를 끊게 할래!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야, 고발이 게임 나갔는데? 고발이 왜 게임 왜 나갔어? 다행이다. 지나갔지? 나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끊기 잠깐 했지. 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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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브씨? 어? 스티브씨는 가족도 없어요? 너희들이 죽였잖아! 플레이어들! 플레이어들! 우리가 언제 스티브 가족을 죽였는데? 방금 들어왔다고 방금! 우리 주민들이 좋은 걸 안 판다고 다 죽였잖아! 이 괴물들아! 폐물꾼들아! 너희들이 괴물이야! 야 너 그거 저희 집 괭이야! 라딘싸인 핑크만이 나부터 죽여오잖아!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왜 안 들어가져? 아 여기 있다 여기야 후 끔찍한 소리를 내시는군 응 내가 못해 스티브씨는 예방접종은 안 맞은거야 뭐지? 저녀석도 기생충에 감염된거 아니야? 방금 기침했는데? 이게 기침해? 어? 오? 으아아아아악!!!! 아 왜 안타까? 저녀석 아까부터 여성플레이어만 죽이고 있어 하하하하 이유가 뭐지? 야 여기서 뭔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오오 오오 열어! 진정 진정! 싫은데? 정환! 내 분신! 들어오지 마세요! 여멜아! 나 진짜 저 얼굴 못 보겠어! 여멜아 마리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꾸 바라멜나라 클래식으로 떠나지나! 바라멜나라 클래식이 뭔데? 무슨 게임인데 그게? 도토리도 죽고 그러는 거야! 나 열어줘! 아니 이거 탈출 못 하겠어! 어떡하지? 나 눈물 나! 나도 눈물 나! 이쪽으로 와 이쪽! 이쪽이 빠르더라! 어디 어디? 이쪽 이쪽!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더라 가만히 여기로 가면 큰일 난 거 아니야? 여기는 진짜 모를걸? 아 여기도 있구나 얘들아 조용히 해 이러다 나 들키겠어 이 바보더라 뭘 들켜 AI 주제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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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여기 있어요 여기! 이 녀석들을 잡아주세요! 우리 신속 끌고 달릴까? 하나 둘 하나 둘 아껴 알았어 아껴쓰자 아껴 알았어 조금만!! 조금만!! 왜? 와 있어 아래? 오오! 여민아 저분 식사 중이셔 야 식사 중이셔? 야 이거 봐봐 식사 중이셔 야 이때 건드리지않고 지나가면 모를거야 야 식사 중이셔 저녁 식사 중이시라고 왜 이렇게 맛있게 드신대? 배고프셨나봐 이 냄새는? 잘못 겠어 어디 갔지? 지하가 열렸다 다가 열렸어 다가 이리와 너도 맛있게 먹어줄게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빨리 안 나와? 여기야? 아닌데 그럼 밥 먹어야지 맛있다 인간 고기 맛보단 못하지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된다고 날 망할 순 없네 오지마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오지마 더 있어?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어주겠어 어디갔지? 분명히 여기로 들어갔는데? 막 다른 길인데? 그래? 이 주새끼 같은 녀석이 말이야 야 근데 얘 눈 어떻게 떠왔어? 쌍수했다 아까 눈이 없었는데 이 주새끼가 말이야 넌 안 내겠다 분신술 오 오 오 오 죄송해 오 우리 방금 택들했는데 가자 아니 네 마지막에 여기 있을 상황을 찾은 것 같아 어? 진짜? 응 가자 바로 택들하자 아니 문인이 왜 이래 이거 뭐야 뭐하는 거야 아 뭐야 여메일아 마리 마리야 오오 울지 말고 날 따라와 마지막 열쇠를 찾았으니까 어 진짜 대박 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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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몰래와 다른 사람들 같이 가면은 들켜서 또 못 갈 수 있어 우리끼리 가자 어? 구마리님이 살아 있었잖아 뭐야 저거 구마리 안녕 반갑다 뭐야 누가 틈 사는 거야 여깄는데 어! 구마리 어디가 구마리 여기있어 구마리 여기 여기 뒤에 구마리 구마리 여기여기 구마리다 구마리 여기 있잖아 구마리다 어? 뭐야 구마리가 두 명? 구마리 여기 구마리 아니야 이거? 아악 아악 조용한데 아 아 어딜 도망가 아 어딜 가 아 어딜 가냐고 아 이리와 나도 아 이리와 넘치지 죽은 목숨이야 이 서버에서 당장 쏘아 아 그 class 너희 플레이어들이 우릴 망쳤어 넌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어디갈라 지나가!! 여 realiz지 마을 여기서 연근술사를 찾아야 하는데? 연근술사를 찾아가라 했는데? 자 이걸 받아 아 이거? 아. 두천적인 이건 고통분야인데? 스티브씨! 정신 드세요! 여기 어디에요? 당신 기생충한테 조종 당하고 있었어요. 스티브씨가 돌아왔어. 우와! 스티브씨! 스티브씨가 태동 물약을 먹고 정신을 차리셨다고 스티브씨가 약 한 잔 더 필요하대. 비켜서 써봐 얘들아. 스티브씨! 한 잔 더 드세요! 으어어어!! 뭐야? 귀여워! 스티브씨! 사람 인기에 안 인기 좋네요! 물약이 잘못됐나 봐요? 사실 갖고 올게. 이게 아닌데? 스티브씨! 비켜서 얘들아 스티브씨한테 물약을 잘못 뿌렸어. 다시, 다시. 스티브씨 정신 차리세요! 무라 % teaching ~~ 스티브씨! 오! 귀여워! 스티븐이 사람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? 너 그냥 이대로 살아 스티븐이야! 돌아왔다! 난 누구지? 난 도대체 누구지? 스티븐 씨 정신 차려주셨군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아니 당신 광산에 들어갔다가 기생중에 감염됐다니까 다시 광산에 들어가세요 네 얘들아 우리가 스티븐 씨를 다시 돌려줘 문 닫아 문 닫아 내 머리가 내 몸이 다행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끝내고 싶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스티븐 씨의 정체성을 돌려줬어 역시 우리야 잘 살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